네 반갑습니다 정교수님 박신님 제이님 반갑습니다 3님 보니까 진짜 반가워요 지난번 녹음 잘 하셨다면서요 아 지난번에 안계셨군요 빈자리를 거의 느끼지 못했어요 아 그래요? 너무 힘들어서 거짓말이죠 너무 힘들어서 못 느낄 정도로 빠질 때마다 어떻게 벌금 내면 안 되나 싶어요 좋네요 좋은 생각이 돼요 그렇죠 3님은 벌금을 내야 돼요 가진 게 돈밖에 없으니까 제도화하죠 네 아 지난주에 제가 그 집에 집에 그 콘센트에서 불이 날 뻔해가지고 큰일 날 뻔해가지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시간이 출발하려는데 불이 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그 콘센트 정리 좀 하고 한다고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정기 이거 조심해 네 네 요새 그 오늘도 너무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전열기 같은 거 많이 쓰시는데 그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TV에서만 콘센트에 먼지가 앉아서 불이 나는 거 이거 이제 조심하라고 얘기만 들었지 실제 그렇게 되는 거 처음 봤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에 위만조선이었는데 혹시 뭐 위만조선하고 뭐 안 좋은 뭐가 있나요 악연이죠 위만하고 저희 전생에 네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도 그 겨울에 추운데 전열기 안전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추운데 교수님 어떻게 지내세요 강원도는 더 춥지 않을까요 강원도에서 오신 거예요 강원도에서 오셨잖아 아니 쭉 사셨잖아 강원도 시절을 지금 떠올리고 계시는 중입니다 강원도 추위보다 더 추운 것 같아요 더 추운 것 같아요 한파 한낮은 햇빛 때문에 조금 따뜻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날씨가 이렇게 날씨가 추워진 걸까요 교수님의 몸이 점점 쇄약해지는 걸까요 날씨가 추워졌어요 아 그래요 근데 날씨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면 이렇게 이게 업로드 되는 그 시기에 따뜻해지면 이제 뭔 소리하나 그때는 한번 되새겨서 올해 많이 추웠습니다 박씨님 지난주에 녹음하시고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주 동안 제가 뭘 했을까요 고서 구입 안 하셨나요 이번에는 아닙니다 박물관은 돈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고서를 구입하려면 이제 후원금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후원금으로 했다는 건 아니고 고서는 제 자비로 앞으로 후원금이 들어오더라도 고서 구입에는 안 쓰실 거죠 그럼요 동상 이몽이네요 알겠습니다 제이님은요 감기는 다 떨어졌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한파 오기 전에 가야지역 유적을 좀 돌아봤습니다 그래요 와 가야지역이면 오늘날에 어디 가야가 어디야 당황하셨네요 선생님 저 김해 박물관 이제 가보고 그리고 부산에 가야지역 유적이 대거 발견이 된 곳이 있는데 복천동이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복천박물관을 새로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랑 그리고 대가야 쪽이죠 고령 대가야 박물관에 가보니까 제가 저번에 환당고기를 들고 이렇게 찾아 뵀었던 주보돈 교수님 있잖아요 그때 제가 환당고기 들고 찾아가니까 자네 내가 누군지 모르나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 근데 그분이 가야 역사 쪽으로 좀 아무래도 뭐 권위자 네 뭐 그렇게 이제 되어 있으시다 보니까 대가야 박물관에 가보니까 주보돈 교수님의 영상이 플레이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 네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네 어떻게 인상적이었던가 아주 경손하시고 차분하시더라고요 역시 대외용 네 네 근데 다음에 저희 기회 되면 또 가야도 이제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그러시죠 왜냐하면 3국시대보다는 4국시대가 더 올바른 역사고 가야도 우리의 한반도 남부지역을 통치를 했었던 어메한 우리나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야에 대한 서유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뭐 5가야 6가야 7가야 그리고 뭐 임나식국이라는 그런 문헌도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임나일본부의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에 기회 되면 또 가야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동안 안 보던 그 우리 팟빵 게시판 댓글을 몇 개 봤는데 어 제 주위에는 영감님들 밖에 안 계셔가지고 듣기는 들으시는데 회원가입하기가 귀찮아서 잘 여기에 이렇게 흔적이 잘 안 남아요 제이님 좀 젊은 층한테 선전을 좀 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회원가입만 하시면은 저도 이거 한번 회원가입 해봤는데 솔직히 좀 귀찮긴 귀찮더라고요 근데 한 번만 하시면은 뭐 계속 그냥 그 로그인 상태에서 사회에서 이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꼭 회원가입 하셔가지고 좋아요 후원하기 또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회원가입 한 번만 하시면 되고요. 3님 말씀하신 대로 자동 로그인 상태로 계속 이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아마 팟빵 어플 다운받으시고 회원가입 하시는 게 이용하는 데 더 편리하실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업로드가 될 때마다 업로드가 되었나 이렇게 확인 안 하셔도 되고 구독하기를 눌러놓은 채널에서는 자동적으로 메시지가 가게 돼 있어요. 업로드가 됐다고 그런 편리한 서비스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 댓글 중에서 이분이 하이디백이라는 분이 계세요. 초청 인터뷰 유료화 하세요. 초청 인터뷰 하려면 유료화 하세요. 250원 정도 시작하시면 교수님들 여비는 나오실 겁니다. 500원 정도 시작하시면 매일 방송에 초청 인터뷰도 가능하겠죠. 어떻습니까? 유료화 250원. 사실 요즘 이제 에피소드를 유료 에피소드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몇 개는 또 전환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근데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게 우선적이기 때문에 계속 무료로 게시를 했었는데요. 솔깃하더라고요. 앞으로 좀 고민 좀 해봐야 되겠네요. 이 후기가 굉장히 솔깃했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뭐 조만간에 또 초청하는 특별한 또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죠. 아 그럼요. 이제 3.1절 3.1절을 맞이해서 또 특별한 분을 초청을 연락을 취해놨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게스트분들 앞으로 계속 자주 나오실 건데 아무래도 게스트분을 초청하면 여비가 들겠죠. 네. 그렇죠. 박 씨님. 초반에 후원금 강력하게 좀 강조하자고 박 씨님이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도 안 하시면 어떡해요. 뭐요. 고서를 안 산다고 그러니까 삐신 거예요. 아 그게 아니고 이제 중요한 게 그 올해가 또 이따 얘기하시겠지만 1주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1주년. 그렇죠. 이게 2월 13일에 저희가 작년에 시작돼서 이제 1주년인데 1주년이 되어 보니까 저희가 이제 후원금이 많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네. 네. 그 예전에 녹음할 때 저희들 안 교수님 한번 초청한 적 있잖아요. 그때 교수님 어디 외국 가셨나. 그래 정 교수님 외국 가셔가지고. 그때 뭐 한 푼도 안 드렸죠. 그렇죠. 한 푼도 안 드리고 밥도 얻어먹고. 아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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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스트분들이 조금 많이 많이 계시면 좋겠는데. 여하튼 그 뭐든지 여하튼 공짜라는 건 없어요. 그렇죠. 좋은 말씀 듣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드리는 것도 그게 맞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여러 가지 그 자료 구입이라든지 역사이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초대를 하려면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드려야 또 이렇게 또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네. 그리고 그분들을 또 같이 평가를 할 때 또 이렇게 또 어느 정도 뭐 차비라도 더 많이 드려야 되는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번에 초대 손님 오시면은 그분은 돈 욕심나서 참가하신 걸로 이렇게 매도되지 않을까요? 아유. 뭐. 제가 차비 몇 개 못 드렸는데. 죄송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많이도 못 드리는데.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작년 2017년 2월 13일 날 저희 역사이다가 처음 녹음을 해서 업로드를 한 1주년이 됩니다. 첫 번째 저희들 사실 녹음 주제는 뭐였냐면 독도에 관해서였어요. 독도에 관해서 열심히 녹음을 해서 1회를 올리려고 했는데 녹음이 안 됐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이제 역사 왜곡 시리즈 위험한 이웃들 중구편 일부로 시작을 했습니다. 독도를 언젠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한번 하죠. 했는데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이게 기계도 잘 모르고.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녹음 버튼을 눌렀는 줄 알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때 녹음한 게 사라지게 되는 코드를 뽑아가지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죠. 그 다음 뭐 굉장히 뭐 애환이 많았던. 애환이 많았던. 1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1년이에요. 진짜.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네. 저도 뭐 그렇게 1년이나 지났는지 몰랐는데 딱 1주년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몇 번만 하고 빠지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빠지질 못하고. 하다 보니까 뭐 중독되고 그러죠. 중독은 안 돼요. 그 정도예요? 중독 아니에요. 아니 박씨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 박씨님은 녹음 날짜만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면서 녹음해야 되는데 녹음해야 되는데 손을 벌벌벌벌 떠시면서 역사에다 중독되셨더라고요. 저랑 같이 안 살잖아요. 멀리 있잖아.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중독된 건 알죠. 이심전심이시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박씨님하고 제이님 두 분이서 이걸 준비하려면 아무래도 떨리겠죠. 아니 뭐 같이 준비하셨잖아요. 그럼요. 저는 입만 오고 있습니다. 실전에 강하시기 때문에 교수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횟수로 따지면 지금 47편까지 올라왔어요. 그때까지 사실은 제이님께서 녹음 준비라든지 또 편집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해와 주셨는데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이님 감사합니다. 박씨님과 교수님께는 박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니에요. 박씨님한테 박수 줘야 돼요. 왜요? 자료 준비. 자료 준비. 저는 그냥 얹어가는 사람. 제가 교수님께 박수를 드려야 되는 이유를 제가 그러면은 굳이 그렇게 자악을 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자료 준비는 우리 모두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3님은 아니지만. 일부러 컨셉 때문에 자료 준비는 안 하시죠. 3님이 한 두 번인가 세 번 빠졌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교수님이 빠진 적이 한 번인가 있었죠. 네. 한 번 정도. 그럴 때마다 다 공백이 있었어요. 그렇죠. 다 한 분 한 분의 그 역할이라는 걸 새삼 이렇게 느끼게 되는. 저도 한 번 빠져보겠습니다. 제 역할이 공백이 느껴지는지. 제이님은 한 번 빠지지 않았나요? 네. 빠졌어요. 그냥 성별을 떠나가지고 여성이 빠지니까 성별을 떠난 게 아니구나. 완전 이게 삭막하더라고. 오늘 진짜 화기애애하네요. 교수님 제가 말씀드리면 박씨님이나 제이님이 한 번씩 놓치는 약간 이렇게 얕은 지식에서 나오는 얄팍한 그런 자료들. 이런 것들을 교수님이 딱 검증을 해주세요. 한 번씩. 그것만으로도 저는 교수님의 값어치 충분히 하고 계신다. 갑자기 추운 날이 더워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교수님 박수치님을 위해서라도 제가 위에서 제가 박수 한 번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혼자 찾아오게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뭐 좀 한턱 쏘기도 했었는데 요즘 박수로 그냥 다 하네요. 오늘 녹음 마치고 어디. 한 방울이. 시간 없어. 시간 없어. 교수님 어디 가셔야 되죠. 오늘 약간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1년을 녹음을 계속 해오고 또 해갈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들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취자분들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작년 7월부터 팟빵 서버가 이제 통합이 되면서 몇 분 정도가 에피소드별로 듣고 계신지가 통계로 나와요. 그런데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그리고 뭐 중국이나 미국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해외에서도. 네. 해외에서도 많은 분들이 듣고 계셔서 굉장히 놀랐고 그래서 저희들이 더 책임감을 가지고 또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 가입 꼭 해주셔가지고 구원금 그리고 좋아요 구독하기 항상 눌러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그 성원을 조금 더 따뜻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댓글도 많이 남겨주셔서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책임감 갖고 녹음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녹음 주제는 무엇입니까 박씨님. 네. 오늘 주제는 기자조선입니다. 기자조선의 실체 뭐 기자조선의 진실 뭐 이렇게 되겠죠. 지금까지 녹음하면서 기자조선 위만조선 언급은 거의 많이 한 번씩은 된 것 같아요. 얘기할 때마다 위만조선과 기자조선에 대해서 한 번씩은 들어봤는데. 그렇죠. 실체 조금 더 깊이 있게 는 뭐 사실 뭐 위만조선과 한사군 문제는 여러 번 언급이 됐지만 기자조선이나 이제 기자에 관해서는 크게 많이는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자와 기자조선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부분에 관해서 한 번 집중 조명하는 시간을 한 번 가져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기자조선. 기자조선 뭔가 좀 부정적인 느낌이 많이 들지 않아요? 이게 기자에서 오는 느낌이 좀 있죠. 그리고 조선에 대해서도 이게 좀 느낌이 좀 그렇죠. 조선. 뭔가 음흉한 기운이 흐르는 것 같은데요. 네. 기자조선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녹음하면서 한중일 또는 동북아 역사의 왜곡에 대한 내용을 많이 살펴봤는데. 이 한중일 역사 그리고 동북아 역사 조작된 내용 중에 탑3 중에 기자조선이 들어갑니까? 네. 탑3. 그렇죠. 그 역사 조작이라고 하면 보통 생각이 우리가 이제 드는 것이 바로 지난주에 했었던 위만조선 이야기하고 그리고 한사군. 한사군 한반도설. 한사군이 한반도에 있다는 그 한반도설이 있죠. 그거 구체적으로 하면 낭랑군 평양설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임라일본부설이 있습니다. 이거와 함께 사실은 이 기자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특히나 이게 조선시대를 지나가지고 굉장히 큰 광풍이 불므로 해가지고 그 외국의 그 깊이가 굉장히 깊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의 한민족사가 아니고 중국의 사기를 지은 사마천. 사마천의 그런 부찌를 의해서 만들어진 한국사를 살펴보면 당군이 조선을 건국을 하시긴 하셨지만 당군조선은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으로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은 뭐 피가 이렇게 막힌 거죠. 제대로 이렇게 선순환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한국사를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교과서에서는 기자조선을 다루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렇지만 그런 이제 배경을 보면은 기자조선만을 다루지 않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의도가 다 각자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기자조선을 부정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 학계가 결국에는 기자조선을 교과서에서 뺀 이유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뤄볼 거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국과 일본의 우리 한민족사에 대한 조작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자조선이라는 것이 뭐 왜곡되고 날조됐다는 것은 이것은 일본에 의해서 조작된 게 아니고 일본과 중국에 의해서 두 나라에 의해서 동시에 왜곡된 내용인가요? 그렇죠. 뭐 그 일단은 중국에 의해서 왜곡되었고 그 왜곡된 거에 대해서 일본도 일제시대의 우리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이 기자조선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자조선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 역사교과서 속에서 어떻게 기술되어 왔고 또 그런 내용이 또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교과서를 보면 저 집에 그 교과서가 하나 있는데 1978년도인가 76년 교과서가 있어요. 네. 그 고서. 고서죠. 혹시 그것도 5만 원 주고 사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15,000원. 15,000원. 네네. 15,000원에. 네네. 근데 그 교과서의 저자는 이병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도 저해가 단독 저자로 되어 있는데 그 책을 보면은 기자조선이 없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1964년에 교과서에서 이 기자조선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이렇게 해요. 64년. 64년에 결정을 하고. 그리고 74년에는 교과서 개편을 앞두고서 이제 고조선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이때 기자조선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그때 이후로 이제 기자조선은 각주로 언급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90년대에 와서는 각주로 언급되다가 2010년에 지금의 역사교과서에는 기자조선이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 이제 교과서. 지금 우리 역사교과서가 흘러온 것입니다. 아까 메인 내용이 나오다가 각주로 빠졌다고 하셨어요? 64년에. 그러니까 이제 64년 전까지는 교과서에서 기자조선을 다뤘죠. 그런데 64년에는 삭제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 이후에는 각주로만 살짝살짝 언급이 됩니다. 그러다가 현재는 역사교과서에서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아서 요즘 청소년들은 기자조선을 몰라요. 물어보면. 사실은 뭐 저희도 이제 배워본 경험이 예전에는 없어요. 한마디 뭐 이렇게 단어나 온 것 같은데. 그런 거 저희가 이제. 각주 시절이시죠. 각주인가? 각주까지 본단 말이에요. 아니면 통번호 같아서. 그 단어가. 본 기억도 나질 않아요. 그래서 기자조선이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은 거의 이제 학계에서도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 식민사 학계 쪽에서도? 네네네. 그런데 그 인정하고 있지 않은 이유 자체가 사실은. 좀 불순한가요? 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 기자조선이 어디서부터 유래된 내용인지 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고 진행을 한번 해보죠. 네네네.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부연을 하면요. 일제 강점기에 이 기자조선의 존재가 부정되기 시작합니다. 일본 학자에 의해서 시라토리라든지 아니면 이만이시류와 같은 사람들이 먼저 이 기자조선을 부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일본 관변학자 일제관변학자들이 부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정한 것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단군을 신하시하고 그 중간에 우리 조선시대는 그랬잖아요. 단군 천년 기자 천년 이렇게 해서 단군 조선이 2천년 이상 존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기자의 천년까지 이제 부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고조선이라는 것은 고조선은 한나라에 망하기 전부터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기자조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는 쪽으로 이 일본 관변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그 얘기를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일제의 식민사관을 그대로 좀 따르고 있는 면에서 지금 지금의 학계도 그것을 이제 인정하지 않는다. 물론 그게 이제 문헌상으로 또는 고고학적으로 또 이제 그 증거를 가지고 인정하지 않지만 이 기자조선의 실체를 모르면서 인정 안 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좀 오늘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거는 우리 식민사학계가 그런 일본의 관변사학자들을 약간 맹목적으로 추종한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지 오늘 한번 쭉 살펴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만이시류라든지 이런 일제의 식민사학자들이 처음부터 기자조선을 부정했던 것은 아닙니다.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조선총독부가 있을 때 그 산하에 조선반도사 편찬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선반도사라는 이 용어 자체가 조선의 모든 역사는 반도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전개를 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전개를 할 때 상고사 부분을 누가 맡았냐면 바로 이만이시류가 맡아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만이시류는 처음에는 기자조선을 인정을 해요. 기자조선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기자조선은 본래 한강 이북의 대동강 방면에 있어서 중국과 접경을 이루고 있었다라고 기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아차 싶은 거예요. 왜 이제 기자를 인정하면 안 되냐면 한국의 종주국이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자는 이제 중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만이시류는 다시 뭔가를 써요. 뭘 쓰냐면 기자조선 전설고를 다시 씁니다. 전설이다. 전설고를 다시 써서 거기서는 이제 기자를 부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위험한 이웃들 다룰 때 박씨님이 여러 이제 소개시켜 주셨잖아요. 이만이시류를 이어서 구라키치. 시라토리 구라키치. 그리고 나가 미치요. 이런 식민사학자들이 이제 뒤를 잇죠. 뒤를 이었기 때문에 역시나 기자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 배경에는 결국에는 한국사를 중국사가 아닌 일본사에 접붙이는 식. 붙이기 위해서 기자조선을 부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은 중국은 기자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배우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가서 이렇게 문명을 이렇게 발전시켜준 거야라고 이렇게 중국의 학생들은 다 그렇게 배우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그럼요. 그렇게 배우고 있죠.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기자조선이라는 게 빠져 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배웠냐면 우리나라의 역사는 한사군부터. 한사군부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도 그렇게 배워왔고 그래서 해방 이후에서도 뭐냐면 한사군부터라고 하는 것이 해방 이후의 초기에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지금도 그렇게 배우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 단군을 신화시하고 그다음에 고조선이 멸망하는 때부터 배우고 있기 때문에 위만 나오잖아요. 위만 나오고 한 나라가 와서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배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중국도 이 기자가 왔다라고 하는 기자동내설을 동북공정의 논리로서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한사군 논리를 위해서 기자조선을 부인을 했었고 우리 학계는 그걸 답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면 좀 맞을 것 같아요. 답답하네요. 중국 입장에서 볼 때도 조선 지금 우리 한국 시진핑이 했던 말처럼 중국의 속국이었다. 또는 역사의 한 부분이었다. 또 일본도 조선은 한국은 우리의 지배를 통해서 이렇게 시작되고 이렇게 통치되어 왔다라는 논리를 얘기하고 있고 또 한국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식민사학자들이 또 그것들을 추정하고 있고 굉장히 암울하고. 그리고 그 새해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나는데 새해 학계의 공통은 단군은 신하다. 거기서부터 완전 부정을 하면서 이제 기자를 부정하는 측이 있고 기자까지 부정하는 측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하는 것도 또 공통이겠네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좌우에서 도끼를 갖고 찍어내고. 그렇죠. 안에서도 거기에 동조하고 있고. 아 정말 좀 갑자기 욕하고 싶은 싶은데. 아 정말 굉장히 자괴스럽습니다. 진짜.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기자조선. 기자조선이 어떻게 시작했냐. 기자를 제후로 봉해서 조선에 이제 왕을 시켰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기자조선이 위만조선으로 교체가 되고 그리고 위만조선이 결국에는 한무제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한사군이 설치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를 전개를 합니다. 한국사를.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단군신화. 그리고 또 뭘 얘기를 해요. 기자조선은 원래 이제 뭐 인정을 했다가 또 아니다라고 이제 부인을 했잖아요. 그리고는 삼국사기 초기기록 불신론을 이제 꺼내들고 와서는 삼국시대 초반에는 그 역사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해서 거의 뭐 우리나라 역사가 거의 천년? 천년밖에 안 되는 역사를 가진 역사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또 그 삼국시대마저도 임라일본부를 얘기를 하죠. 한반도 남부에 일본이 이제 임라지역에 가서 실제로 식민통치기구를 설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뭐 식민지의 역사로 계속 전개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독립할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나라. 태생적으로 그런 도움이 필요한 나라. 이렇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 그리고 조작극은 어떻게 보면은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날주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욕밖에 안 나오니까 나중에 하고. 자 여하튼 기자조선. 그러면 이 기자조선이라는 거는 어디서부터 유래됐습니까? 기자조선의 유래. 기자라는 인물. 기자라는 인물부터 이제 한번 조명을 해보면요. 상나라 말기입니다. 우리가 하은주 할 때 은나라를 상나라라고도 말을 하는데 상나라 말기니까 뭔가 나라가 어수선하겠죠. 뭔가 이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 왕이 주왕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뜻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폭군의 대명사로 걸주 같은 놈. 폭군의 대명사로 걸주 같은 놈이라는. 저보고 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놀랐네. 뜨끔하셨나요? 걸주 같은 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라의 마지막이 걸왕이었고 그리고 상나라 은나라라고도 하죠. 그 나라의 마지막 왕이 이제 주왕이었습니다. 둘 다 폭군이었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나라가 망국이 길로 접어들게 되는데 주왕 시절에 비관, 미자 그리고 기자 이 세 사람이 상나라의 사면이다. 세 분의 현인이다. 네. 현인이다. 이렇게 이제 불려지는데 그중에서 비관이라는 분은 주왕에게 정치를 이렇게 막 상소를 올리고 충원을 올렸겠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치를 간하다가 결국에는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자라는 분은 이 비관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는 도망을 치게 되고 기자도 사실은 일부러 미친 척을 했다고 해요. 이 상황에서 뭔가 더 뛰어난 것을 보여주게 되거나 그러면 좋지 않다. 처세 면에서 좋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주왕의 미움을 사서 감금을 당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나라가 결국에는 망하게 되고 주나라가 무왕에 의해서 건국이 되죠. 그래서 무왕이 주나라를 건국을 하고 나서는 감금되어 있던 기자를 풀어주었는데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때는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 이런 이제 충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자도 결국에는 어찌됐든 상나라의 신하였기 때문에 무왕에게 풀려난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 길을 마련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으로 떠났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이 기자가 주나라 무왕에게 풀려난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조선으로 와서 조선을 다스리게 됐다. 그래서 기자 조선입니까? 네. 그런데 스스로 다스렸다기보다는 주나라 무왕이 기자를 동쪽의 땅으로 보내서 조선의 왕으로 봉했다. 아, 책봉을 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후로 삼았다. 이런 식의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게 맞아요? 아닙니다. 오늘의 이제 주제가 기자 조선의 실체죠. 사실은 기자라는 인물은 은나라 왕족이었다. 그리고 은나라의 사면이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기자가 그냥 피신을 갔던 거예요. 피신을 갔던 것이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자는 조선의 땅에 와서 왕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득일 소장님 칼럼에 보니까 기자는 주나라에 의해 석방된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조선으로 도주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이 기자가 동쪽 조선으로 왔다는 기자동래설의 뿌리인데 기자가 도주했다는 고조선은 단군조선을 뜻한다. 네. 이게 뭐냐면 기자가 그러면 단군이란 거예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조선으로 갔잖아요. 중국 문헌에도 거지조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지. 네. 거지. 그러니까 갈거자죠. 그러니까 조선으로 갔다. 기자가. 기자가 조선으로 갔다는 것은 이미 조선이라는 나라가 존재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자가 가서 주무왕의 그런 명을 받아서 가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단군조선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반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사실 중국에서는 중국 역사서에서는 조선이라는 국호를 좀처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라든지 예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또는 숙신 아니면 구의라고 해서 우의, 내의, 견의, 서의, 고주기니 여러 가지 호칭들을 쓰는데 실제로 조선이라는 국가 이름을 철저히 제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왜 그러면 기자가 조선으로 갔다라고 했냐. 그건 뭐냐면 이 기자로부터 해서 기자를 봉하고 왕으로 봉하고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서 조선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쩌면 허점이라기보다는 실체가 딱 드러나는 게 기자를 봉하려고 했던 그 기록상에서 조선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선이라고 하는 국호 자체가 여기서 드러났다. 가령 이제 삼하천 4기에 보면은 세가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될 봉기자 어조선이라고 하는 유명한 문구가 있어요. 봉기자, 기자를 봉했다. 어조선, 조선에 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조선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게 돼요. 기자가 조선으로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거지 조선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뭐 기자가 조선으로 떠난 거예요. 그 사실 그대로 떠났는데 주무왕이 뭐가 아쉬웠는지 뭐냐면은 봉, 봉했다라는 거죠. 기자, 너 조선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조선은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보통의 지금 중원 땅에서 자기들과 경계를 치고 있는 곳을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번조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지만 사망강경제를 통해서 마한번한 진원이 있었고 그것이 변해가지고 진조선 그리고 번조선, 막조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은 번조선이 있었던 곳을 그냥 보통 중원에서는 조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조선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번조선에 있는 어떤 지역, 어떤 그 짜투리의 어떤 지역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삼림께서 짚어주셨는데 그 기자 동래설, 기자 동래설이 뭐냐면 기자가 결국에는 상나라 유민들을 이끌고 와서 조선 땅에서 나라를 세웠다. 그러니까 건국을 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기자조선이 됩니다. 그런데 중국 문헌 속에 기자에 대한 기술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의 허구가 많이 밝혀집니다. 방금 전에 박 씨님이 봉기자어조선, 봉기자어조선 그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에 다른 문구가 더 덧붙어 있어요. 뭡니까? 그게 뭐냐면 이불신야라. 이불신요? 네. 이게 뭐냐면 봉기자어조선은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했잖아요. 그러면 봉했다는 것은 주나라 무왕이 천자고 그리고 조선, 기자조선은 제후국이 되겠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문구죠. 이불신야라는 것은 기자는 신하로 삼지 못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한글로도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제후 자체가 신하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죠. 네. 기자를 봉했어요. 봉했는데 신하로 삼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앞뒤 구절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그러니까 봉이라는 게 이제 제후로 봉하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뒤에는 제후가 아니다. 그러니까. 라는 거예요. 나 신하가 아니야. 이게 이제 삼하천 4기에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역사 왜곡에도 어느 정도 한계는 있습니다. 사실은. 완전히 없었던 일을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후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모순점들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에는 어떤 어느 정도 이제 그 역사의 진실을 자기 스스로 고백해버린 이런 아이러니한 그런 기술이 군데군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느낌적 느낌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 중국 사람들의 허세 허풍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조선이란 나라는 뭐 원래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원래 원래 우리 밑에 또는 우리 속국이다. 이런 어떤 허세 속에서 기자가 그쪽으로 도망을 가니까 아 그러면 실제로는 자기 나라도 아닌데 그러니까 조선을 한 번 맡아봐 이랬는데 실제로는 뭐 그럴 고난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신으로 삼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혹시? 저는 얼핏 생각이 나는 게 이제 발해 군왕이라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죠 당나라에서 발해 군왕으로 저기 뭐 대조영을 봉한다 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기록에 그 사람들의 신당서 구당서에는 남아있어. 그런데 우리 기록에는 없어요. 우리 아 그 봉함을 받았다 자랑스럽게 뭐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기록이 있거나 그게 없거든요. 그러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우리가 못 먹는 땅이니 그냥 이제 우리가 봉한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기는 어떤 그런 상황하고도 좀 유사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거죠. 신하로 삼았는데 신하로 삼지는 못했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 문장이 그렇죠. 신하로 삼았는데 신하로 삼지 못했다. 술은 술은 먹었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말씀에. 정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이미 당권조선이라는 거대한 그런 세력 국가가 존재하는데 뭐 오늘 망명자 하나가 홀라당클로 도망갔어요. 저기 살려고. 그 한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 뭐 그 사람이 현자라고 해가지고 어우 나보다 잘난 해가 냉큼 왕위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안 주죠. 이런 삼식적으로도 될 수도 없고 이뤄질 수도 없는 거죠.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망명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이 또 이제 학식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아 그 학식에 대해서 그러면 어디 가서 교육 좀 해달라 뭐 이 정도 할 수 있고 자네가 이제 거쳐할 곳을 주겠다라는 정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디서 거쳐하게 했다 뭐 그 정도 집 정도 줄 수 있죠. 춘천에 누구 누구 있습니까 춘천이 아니고 화천에 화천에 그분 이제 소설가 이외수 씨 그 명망이 있고 이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 저기 화천이 빛나겠다라고 싶으니까 그분한테 이제 가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좋습니다. 영광이다. 이렇게 했다가 요즘에 또 토사구폐가 하잖아. 그래서 막 다른 지역에서 막 이외수 선생 보고 아 그러면 차라리 우리 지역으로 오시라고 영입 스카우트도 하시잖아. 그런데 그 이외수 선생이 예를 들면 김해 김해로 가서 원래 그 선거에 나가서 김해 시장이 되었다. 이런 거 아니야 지금.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화천이라는 곳이 이외수의 화천. 졸지에 이외수 씨가 망명인처럼 돼버려야 돼요. 외수화천. 이렇게 기자조선. 외수화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문맥도 안 맞고 여하튼 역사적 어떤 문헌적으로도 맞지 않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중국 기록하는 한나라 이후에 기록하는 사람들이 어떤 고약한 게 뭐 있냐 하면 주변의 민족 북적 만이 동이 남만 이렇게 불렀던 사람들의 조상도 다 중국에다 뿌리를 갖다 다 접목시켜버려요. 기록할 때. 그러니까 어느 순간 다 주변 자기들을 괴롭히는 민족들까지 다 자기들이 통제가 안 되는 민족들을 다 자기들의 혈통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지금 기록이 많이 나와요. 거의 막가파식인데. 자 기자조선에 대한 내용 살펴보고 있는데 이 기자조선설이 날조되는 과정이 있다면서요. 네네.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일단은 기자조선에 대해서 처음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언제냐면 복생이라는 분의 상서대전이라는 책입니다. 이것이 지어진 것이 서한대라고 얘기해요. 서한대는 언제냐면 BC 206년에서 그다음에 이제 8년까지 약 그 정도가 되는데 이 서한대에 90세가 넘는 복생이라는 분이 구술되어서 편찬되었다는 것이 이제 상서대전인데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기자가 이미 죽은 지 천년이 지났어요. 천년이 지난 해에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런 기자가 조선으로 갔다는 내용이 나오자 거기에 이제 첨가가 되는 거죠. 이런저런 내용들이 이렇게 첨가가 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이제 기자가 뒤에 후한대에 편찬된 한서에서는 기자가 조선으로 가서 팔조금법을 만들었다. 팔조금법? 예. 우리가 알고 있기는 이 팔조금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뒤에서도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팔조금법은 22색 색불로 담근 때 그때 전국을 안정시키고자 팔조금법을 재정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비슷한 시기에 그걸 갖다가 기자가 한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기자가 한 것으로 이제 얘기되고 있는 게 이 팔조금법을 만든 거 그다음에 홍범 구주를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뭐 누에 치는 법까지 가르쳤다. 기자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추가가 되고 있는 거죠. 기자가 이걸 가르쳤다.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이때 복생이 90세가 넘었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뭐냐면 진시황이 유가서적을 실용서적만 남겨두고 유가서적을 많이 없애버려요. 분석행유가 있었죠. 그런데 뭐 실적으로 그렇게 아주 심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이 후대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정권 잡은 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전 시대의 그 국가의 마지막 왕은 폭군을 만들 필요가 있거든요. 특히 중국 교륙에서는 그게 많이 심해요. 어느 정도는 이제 폭군의 어떤 저것도 있었겠지만은 뭐 걸주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도 물론 이제 안 좋은 짓을 많이 했겠지만은 과장된 면도 많다. 그리고 이제 진시황 같은 경우도 한나라 이후의 어떤 역사라는 거는 진시황의 통일된 제국에서의 그 제도와 사상 그런 측면을 많이 영향을 받아서 통일 국가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네. 그러니까 복생이 근데 이제 그때 90세가 넘었는데 이때 상태가 어땠냐면은 이토리듯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 자녀의 얘기는 뭐냐면은 곁에서 보신 것 같은데? 저기 뭐야 제가 유치의 탈로 광경을 왔어요. 네. 이때는 이제 이도 다 빠지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도 이게 분명치 않아가지고 늙은 딸이 옆에서 중얼중얼 거리는 걸 간신히 알아들어서 그걸 전한 거를 적은 것이 지금 이제 상서 대전이라는 거죠. 아 그래서 구슬되어 편찬되었다라고 하는군요. 그런데 그것도 뭐 똑똑한 그런 정신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구슬란 게 아니고 반 그냥 흥얼대는 소리를 듣고 간신히 듣고 기록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마천 4기에 보면 봉기자 어조선 그 다음에 이불신야. 그러나 이불신야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이 신야로 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봉기자 어조선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강조가 되고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사대주의자들이 나오게 되니까 조선의 봉하였다라고 하는 그 구절을 강조하여서 마치 이제 단군조선이 이제 주나라의 속국인양 이렇게 취급을 하게 되는 그것이 굉장히 어떤 큰 우리가 주나라 나중에는 그럽니다. 정도전 얘기가 뒤에 나오는데 그 조선의 계국 공신인 정도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주나라를 잇는다. 공자가 동주라고 하였으니 동쪽의 주나라가 바로 우리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식으로 바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단군조선을 주나라의 속국으로 이제 설정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기자가 단군조선의 정통을 이은 것처럼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조선을 보면은 이거는 명백히 만들어진 역사다라는 것을 이 시대 흐름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중원 땅의 진나라 이전에는 문헌에서 전혀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한나라에 들어와서는 기자를 봉했다. 조선 땅에 봉했다. 주나라 무왕이 이런 식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방금 전에도 박신인 공자를 말씀하셨는데 공자의 논어를 보시면은 아까 비간, 미자, 기자 이 사람들을 성인이다. 그러니까 새어진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크게 높여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가 조선으로 갔다는 내용을 얘기를 하니까 그 이후에 상서대전에서는 기자를 조선에 봉한 것처럼 이제 기술이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기자가 조선 땅에 간 것이 아니라 조선에 봉해진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기자조선에 관한 그런 문헌의 기술들은 후대에 갈수록 더 구체화되고 체계화돼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기시 조선이 41명의 왕이 있었다. 이렇게까지 이제 발전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뭐 40여 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정확하게 구체화된 거죠. 숫자가 41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연대도 정확하게 기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만들어진 역사다 보니까 업적은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연대에 맞춰서 업적까지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명백히 만들어진 역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날조된 기자조선설 또 기자 동래설 중국과 일본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기자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입장. 중국과 일본의 입장은 아까 얘기한 것 같은데요. 중국은 좋아하나요? 중국은 아주 좋아하죠. 당연히 좋아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요즘 나오는 많은 책들이 뭐냐 하면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은 완전히 못 박혀서 나와요. 못 박혀서 나온다? 딱 고정. 국가에서 아예 정책적으로 이렇게 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동북공정은 이미 완성됐다고 보고 그래서 그걸로 확인, 사살을 들어가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조선 역사는 근본적으로 중국 역사로 시작된 거기 때문에 모두 다 중국의 체제 안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중국은 기자조선을 인정을 하는 거죠. 기자조선은 명백히 존재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강력을 역시나 평양 쪽으로 비정을 합니다. 지금 평양? 네. 지금의 평양. 왜냐하면 평양 쪽으로 설정을 해야 거기에 위만조선이 이제 기자조선에서 위만조선으로 대체가 되고 또 위만조선이 한사군으로 대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나 평양을 소재지로 그 세 나라가 계속해서 교체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기자조선도 평양에 있었고 위만조선도 평양에 있었고 한사군도 평양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북한 강력은 중국의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한민족사를 반도 안으로 집어넣는 그런 동북공정의 논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좀 싫어하겠네. 일본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일본으로서는 그것도 이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한강 북쪽은 중국에 의해서 역사가 시작됐고 한강 남쪽은 일본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는 그것만 전제적으로 깔리면 얘들은 거기에 큰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뭐 시기상으로 늘어나게 되잖아요. 기자조선은 이제 일본에서 인정을 하게 되면 한국 사이의 시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한국사가 이제 일본사보다 늘어나는 거죠. 더 많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확 줄여버리는 거죠. 그렇죠. 대폭 축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축소된다 하더라도 일본은 그래도 얻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인나일본부가 인정되면 그래도 있는 것보다는 얻는 게 더 크다는 거죠. 어쨌든 일본의 어떤 식민사 간의 논리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이제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너희는 식민지일 때 발전했다. 기자조선 기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들이 발전하지 않았냐. 한나라가 와서 철기를 제공해주고 발전하지 않았냐. 그다음에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그다음에 발전하지 않았냐.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제가 우리가 이제 식민지 경영을 하는 것이 너희들 발전을 위한 것이다. 이런 논리를 제공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자조선이 이렇게 조금 들어온다 하더라도 뭐 일본은 진짜 손해볼 것이 없는 거죠.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너희들은 우리가 통치해주마. 그렇죠. 그런 논리. 그럼 감사합니다. 라고 해라. 이런 뜻이죠. 알겠습니다. 이 기자조선이 중국과 일본에게 있어서는 정말 좋은 소재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서 고스란히 우리는 역사 영역을 완전히 강탈당하는 거죠. 허공에 날려버리는. 알겠습니다. 이 기자조선이 날조되는 과정 잠깐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 기자조선설이 중국의 중화주의 사학에 의해서 날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근거 몇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근거가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나중에 기술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천년 이후부터 이렇게 기술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또 언급을 하겠지만은 기자의 묘 자체가 묘 자체가 어디에 있냐면은 지금의 하남성 상구현과 산동성 조현 경계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묘를 봤을 때 당연히 우리나라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따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중화주의 사학이 날조를 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은 중국의 고대 문헌 기록에 따른다 하더라도 주나라 초대 무왕 때 국세 나라의 형세가 지금의 하북 산동 산서에 다 미치지 못하는 정도였는데 과연 뭐 거기까지 이렇게 왔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봉기자 어조선 이불신야인가? 네. 그 봉기자 어조선 같은 경우에는 사기 안에서도 모순된 기록이 이제 기술되어 있다라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불신야까지 해서. 그런데 다른 사설을 비교해 보더라도 일치하지 않는 기록들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기자가 조선으로 오기까지는 이제 같아요. 상서대전이나 사기나 똑같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결국에는 주나라 무왕이 감옥에 감금되어 있던 기자를 풀어줬고 기자는 부끄러움을 참을 수 없어서 조선으로 떠났다. 그를 이제 조선왕으로 봉했다. 여기까지는 이제 둘이 상서대전이나 사기나 똑같아요. 기록이. 그런데 제후로 봉해진 이후의 이야기가 서로 불일치합니다. 제후로 봉해진 이후에 상서대전은 뭐라고 하냐면 신하의 예를 행하기 위해서 무왕을 찾아가서 무왕을 다시 이제 찾아뵙는 거죠. 저를 이제 제후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아뵙고는 홍범구주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범구주나 팔조금법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와 교화가 많이 이제 두루 펼쳐졌다라는 것에 그런 주된 인물로 기자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4기에서는 주나라의 신하가 되지는 못했다. 입을 쉬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제후로 봉해진 이후의 이야기를 서로 이제 다르게 기술하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봉기자 어조선만으로도 참 문제가 많네요. 그러니까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조선이 제후국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등극한 무왕이 어떻게 이미 있는 조선을 제후국이고 거기에 기자가 갔으니 기자를 왕으로 시켜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거 자체가 사실은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그냥 지어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없지죠. 네. 아무래도 조작을 하다 보니까 문득문득 그런 진실의 역사가 쓰여지게 되는데 아까 전에도 박 씨님이 말씀하셨지만 중국 문헌에서는 조선이라는 호칭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죠. 사기의 봉기자어 조선. 그래서 조선이라는 명칭이 호칭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사마천 사기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봉기, 표, 서 그리고 세가, 열전 이렇게 해서 총 130권이 사기입니다. 그런 이제 방대한 분량인데 그런 방대한 분량 중에서 봉기에서는 조선이라는 호칭을 전혀 쓰지를 않아요. 봉기가 원래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봉기에서는 전혀 쓰지 않다가 세가에 들어서 갑자기 봉기자어 조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는 존재를 했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밝히게 된 거죠. 그 기자가 만들었다고 하는 팔조군법은 지난번에 저희가 좀 자세하게 살펴봤죠. 잠깐만 조금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팔조군법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우리가 47대 단군 중에서 22세 색블루 단군. 색블루 단군이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22세 단군으로 이렇게 등극을 하면서 팔조군법을 제정을 합니다. 팔조라고 하는 것은 8가지의 죄와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담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최초의 성문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삼국지 위서 동의전이나 호환서 동의전 등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기자가 조선에 와서 팔조의 교법을 만들어서 인민을 교화시켰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팔조군법이 마치 기자가 만든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특히나 지금 전해지고 있는 삼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도죄에 관해서는 50만 전을 내야 된다. 이런 것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고 지나치게 가혹한 거라 가지고 팔조의 항목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환단고기에 사망관경 번안세가 나오는 팔조근법을 보면 50만 전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이런 비합리적인 내용이 없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보통 보면 제가 오늘 이병도의 교과서도 좀 보고 왔는데 거기도 똑같이 여기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설명이 나오냐면 부인은 음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가늠을 금하는 법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추정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3조만 나오니까 나머지는 추정을 하는 거예요. 부인이 음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다른 불륜을 금하게 되는 법이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에 관한 법이 이제 실제 색불루당권의 8조근법의 8가지 중에서는 있잖아요. 7번에 보면 음란한 자는 태양으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이런 것이 법이 있다고 지금은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실제로 8조근법은 환당국에 나와 있는 8조근법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색불루당권대에 제정된 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좀 길었나요? 네. 아닙니다. 그 기자가 기자의 업적이라고 부르는 것 중에 정전제도 기자가 가르쳤다고 그렇게 나오나요? 중국 책에는? 네. 기자가 이제 정전제를 실시를 했다. 이렇게 또 나오는데요. 정전제가 뭐냐면 정자가 우물정자잖아요. 우물정자 형태로 토지를 이제 균등하게 분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물정자 형태로 토지를 분할을 하면 총 9등분이 되겠죠. 총 9등분이 되는데 그중에서 중앙은 공전으로 합니다. 공적인 이제 토지죠. 공적인 토지로 설정을 하고 주위에 8개의 그런 이제 토지는 각자 나누어주는 거예요. 사전으로. 그래서 각자가 이제 경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앙은 공전이니까 공동 경작을 해서 그것에서 이제 나오는 수확물들은 세금으로 내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사전 각 가구가 경작한 그 밭은 토지는 거기서 나오는 수확물을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정전제를 시행을 했다. 그래서 기자가 그런 공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이제 이상적인 토지 제도라는 것은 이미 당군조선의 2세 부루당군 때부터 실시를 했던 제도입니다. 원래는 우리 부루당군 때부터 정전제를 실시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원 땅으로 전파를 한 거죠. 전파를 한 건데 주나라 때부터 처음 실시된 것처럼 그렇게 해서 기자가 또 그 은덕을 입어서 우리나라에 그것을 이제 시행한 것처럼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결론적으로 봤을 때 배은망덕한 좀 그런 기술이네요. 좋은 건 다 자기가 했다. 좋은 건 다 자기가 했다. 이런 것 같아요. 홍범구주도 기자가 했다고요. 그러니까 홍범구주도 사실은 그러니까 정전제도 부루당군 때의 업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홍범구주라는 것도 사실은 중원 땅에 군연홍수가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 부루태자를 보내서 이것은 뭐 일대당군왕검 시절이죠. 일대당군왕검 시절에 부루태자를 보내서 물을 다스리는 법인 오행치수법을 전달을 했었는데 이 오행치수법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그 홍범구주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제 뭐 세기인을 말할 때 이제 범주라고도 하는데 그 홍범구주를 전했는데 그것도 기자가 그 홍범구주를 뭐 무왕에게 전수를 했다. 오히려 되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홍범구주라든가 그런 정전제라는 것은 이미 부루당군 그리고 부루태자 시절에 우리가 중원 땅에 전수를 했던 제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보면은 이제 기자가 홍범구주라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학자니까 알고 있어서 그걸 갖다가 교육을 했을 수 있어요. 한 번쯤 가르칠 수는 있어요. 누구한테. 그런데 그런 것을 자기가 뭐 만들었다 이거 자체는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태백일사 신시본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행치수법과 황제중경이 이제 부루태자에게서 나와 우사공. 우사공에게 전해졌는데 후의 기자가 은나라 주황에게 진술한 홍범구주 또한 황제중경과 오행치수설이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것을 만약에 전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은나라 주황에게 진술한 것은 전에 있었던 걸 갖다가 전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뒤에 보면 대저 그 학문은 본래 배달신시시대의 구정법과 균전법에서 전해져 내려온 법이다. 라고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중국은 중국대로 또 일본은 일본대로 이렇게 기자에 대해서 자기가 바라보고 싶은 시각으로만 바라보면서 조작 날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작 우리나라 특히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는 이 기자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어 이제 이렇게 설정해 놓은 것만 보더라도 기자의 업적이 굉장히 많죠. 그렇다면 기자라는 인물은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인물일 것이고 중국에서도 사신이 왔을 때 기자를 찾았을 것입니다. 중원 땅에서 사신으로 왔을 때 당신들의 그 기자 기자의 묘라든지 사당 어디 있는가 이렇게 이제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려시대 때는 어떻게 보면 원나라의 그런 부마국으로 전락을 하잖아요. 고려의 중후반기부터는 원나라의 충성을 다 바치겠다. 이런 뜻으로 왕들의 이름이 전부 다 충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중후반기부터는 25대 때부터죠. 25대 때부터는 충렬왕, 충선왕, 충숙왕, 충해왕, 충목왕, 충정왕. 그러니까 우리의 그 역사 혼이라든지 주체성이 얼마나 깊이 말살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결국 고려시대 때는 평양에 가짜 기자 무덤을 세우게 됩니다. 없다 그러면 되는데. 그렇죠. 어 기자 무덤이 있어야 되는데 왜 없지? 이렇게 된 거예요. 있어야 되는데 평양 땅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무덤도 세우고 사당도 세우고 이런 이제 조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하게 되는데 문헌을 통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15대 숙종 때부터 이미 이제 기자를 추앙하고 또 기자에게 제사를 지내야 한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19대입니다. 19대. 아 아니네요. 네. 숙종은. 잘못 찾았네. 잘못 찾았어요. 고려 숙종이니까 15대 왕이죠. 그러니까 예부에서 예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례? 네. 전례를 담당했던 그런 부서였죠. 그 예부에서 이제 숙종에게 이렇게 주청을 올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의 교화와 예의는 기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충격적이죠. 네. 기자에서 시작을 되었는데 아직 국가에서 제사 지내는 사전에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국가에서 기자에게 재를 지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 무덤을 찾고 사당을 세워서 제사를 지내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주청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자의 무덤을 찾아라. 네. 그렇죠. 라고 하는 명이 떨어졌네요. 무덤도 찾고 사당도 세워서 제사까지 지내야 된다. 그러니까 한 번 제사를 지내게 되면 고려 내내 이제 그 제사를 지내게 되잖아요. 그것에 이제 주청을 올렸고 결국에는 이제 숙종의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평양 일대를 막 뒤지게 됩니다. 기자 무덤을 찾으려고. 평양 일대를 막 뒤졌지만 결국에는 찾지 못했죠. 왜냐하면 평양에는 기자 조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온 적이 없는데 뭐. 거기에 어떻게 찾겠어요. 그렇네요. 오신 적조차 없어요. 그냥 이제 들어오신 적조차 없기 때문에 사는 것은 뭐 고사하고 무덤도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고려 유학자들은 기자 무덤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없는데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뻔하죠. 그렇죠.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냐면 220년 후입니다. 그 20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충수광 때죠. 충수광의 27대 왕인데 충수광 때 고려사의 예지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평양부에 명을 내려서 기자의 사당을 세워 제사하게 했다. 이렇게 이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당을 세운 거죠. 사당을 세워서 제사를 국가 차원에서 이제 지내게 됩니다. 기자라는 인물은 사실은 서기 전 12세기 때 인물이에요. 서기 전 12세기 때 인물인데 기자가 죽고 나서 2600년이 흘렀어요. 14세기에 들어서서는 평양에 기자의 가짜 무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도 사실은 죽고 나서 황당하겠죠. 그런데 이 무덤이 평양에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이 생기고 나니까 이제 조선시대에는 그 평양을 기자의 성이다 그래요. 기성. 기성이라고 또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이 고려시대에 시작된 이 가짜 역사가 조선시대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은 그 이후에 조선의 국초부터 해가지고 조선이 망하는 그날까지 기자에 대한 어떤 숭배 이거를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공자께서 노너에 기자와 비강과 미자를 세 분의 그 어진분으로 묘사를 했기 때문에 유학자들에게 계속해서 추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 유학자들 뿐만이 아니라 조선시대까지도 계속해서 추앙을 받고 기자에 대해서 책도 쓰시고 이러한 난상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1000년 전 2000년 전 일인데 그랬으면 어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냥 언뜻 드는 생각이 고려시대 때 신하들이 우리나라의 교화의 애인은 기자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한 1000년 뒤에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산업화는 시진핑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런 얘기가 나와도 그냥 이 논리로 보면 그냥 뭐 상관없지 않냐라는 소리하고 똑같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 발상 자체가 굉장히 놀라워요. 그렇죠. 그냥 우리나라를 그냥 영토만 그냥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정신과 사상 같은 그런 면에서 문화 이런 내용도 그냥 자진해서 엎드려 기는 문화와 정신을 갖다 파는 그런 행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전에도 보셨겠지만 기자의 업적들은 전부 당군의 업적들입니다. 당군의 업적들을 기자라는 한 인물에게 모두 이렇게 적용을 시켜놓은 거예요. 몰아주기네 몰아주기. 네 몰아주기.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글을 보면 기자에 대한 추앙과 숭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가 너무나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몇 가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번 주간이 설 주간이에요. 설 이제 모두 새해 복. 진짜 새해 복이네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원래 역사에 업로드는 금요일에 하는데 이번 주는 1주년 기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설 주간이기도 해서 다음 주에는 금요일에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제 설날 떡국 먹고 나면 이제 제이님은 이제 40대. 오 심쿵했어요. 아닌데도 심쿵했네요. 네. 가족들과 함께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풍성한 설 맞이하시고 저희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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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